동한극 공부 우리 동한극 공부 한 해만 잘해도 내 인생이 다 바뀝니다. 책에 나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공부 안 해요. 내 공부. 그래서 동한극 공부는 홍의 인간들이 하는 것이고 이 홍의 인간들이 누구냐 하면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 부모들부터 일대 홍의 인간입니다. 이분들부터 이해동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쪽에 있는 우리 홍의 인간들한테 우리의 성불을 준 것이 인류가 희생을 하면서 이루는 지식과 문화를 이 한반도에 다 들려준 것이 우리는 하늘의 성불이고 부처님의 성불입니다. 이걸 가지고 우리를 성장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 홍의 인간들 일대들이 태어나면서 베이비 부모들이 용띠부터 시작을 해서 토끼띠까지의 12년이 일대 홍의 인간 지도자들입니다. 전후 1세대.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학교라고 갈 때 부모님은 아주 없는데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를 해놨으니까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허리를 다 쫄라매고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. 5000년 동안 공부 못했던 걸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.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워냅니다.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서 몽띠를 들고 우리를 가리킨 게 있어요. 해초지를 들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들어갔다. 너희들이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. 이거 다 잊어버렸습니다. 이걸 몽띠를 들고 아래킨 게 대한민국입니다. 홍의 인간 훈심이다. 저마다 소질을 발전시켜서 안으로 자조통립을 일으켜야 한다. 그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. 강릉이 죽도 못 먹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요런 데다가 코를 닦았어요. 코도 아주 많이 나와봐. 영양분이 모자래가. 이 코를 닦으면 닦아가고 말라보고 말랐는데 또 닦아요. 난 좀 반짝반짝 해갖고 이거 닦으면 난 좀 이 코가 피 이래. 피나. 그럴 때 우리한테 아래킨 것이 인류에서 최고 공부를 아래켰습니다.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삶을 띄고 있다니 태어난다.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. 조상의 한을 너희들이 다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저마다 소질을 가꾸어서 안으로 독립하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다 끌어다 이어줄 테니까 이걸 흡수와 점검을 해갖고 잘못된 것은 새로운 법체를 만들어. 너희들은 새로운 법이 있어야만 인류에 나갈 수 있다. 요소리를 하는 겁니다. 이것은 전부 다 논리로 만드는 지식이지 이것은 답은 아니다. 이것을 우리가 흡수를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법을 못 만들면 이 지식이 너무 질량이 커가지고 상식이 빚어질 텐데 상식 속에 우리가 파묻히기 때문에 나오지도 드가지도 못해서 너희 인생이 끝난다. 그게 대한민국에서 상식이 빚어졌습니다. 지식인들은 저마다 상식을 가지고 있고 이 상식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똘똘 뭉쳐가지고 지잘난 거로 딱 떼가지고 자기 상식이 되어버립니다. 이제부터 남의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일반적인 지식은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. 내 상식이 정해지고 나면 일반 지식은 들어와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. 말은 같이 나누어도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지식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답이 없이 끝나버리고 나중에 나가면서 전부 다 투둘대요. 자기 상식이 안 맞게끔 지금 말을 했거든 다. 자기 상식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 상식을 안 깨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들이 어디로 찾아가냐 선지식을 찾아가요. 선지식한테 찾아가니까 과거에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있었습니다. 한 20년 전에, 30년 전에. 선지식이라고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그쪽 분야의 지식인들이에요. 선지식은 세상에 안 나왔었습니다. 독일 가서 책 하나 더 보고 나면 그 사람이 선지식이에요. 이 나라에 책이 없을 때니까. 서있어 가서 뭐 하나, 귀한 책을 하나 봤어. 이 나라 안 들어왔어요. 여기 오면 그걸 퍼놓으면 전부 다 나는 인기가 올라가요. 중국 가서 불경을 하나 이상한 걸 봤어.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선지식이에요. 그 분야에 우리가 모르던 지식을 가져온 사람들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었지 그분도 지식인 나도 지식인 서로가 나누면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선지식인 줄 알고 전부 다 거기에 가서 다 머리를 종아리고 그걸 좀 덮고 뭐 이렇게 지금 이 불경도 그런 거예요. 우리가 불경 안 봤잖아요. 안 봤는데 자라면서 우리는 사회 지식을 갖추었는데 이 불경을 갖고 저 이야기 이렇게 그럴듯한 거예요. 끌려가자면 30년 가고 내 인생 끝나요. 젊음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시간 없는 때거든요 지금이. 하고 몇 마디 딱 들으면 벌써 아 이런 말씀이구나. 이걸 딱 알으라고 지금 불경을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주는 거지. 우리는 그 반야신경 하나만 제대로 딱 가르쳐 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고 딱 받으면 건강경도 그 안에 있고 모든 경이 그 안에 다 있어 성경도 그 안에 다 있어 도경도 그 안에 다 있다니까. 이 방법으로 풀고 저 방법으로 풀고 그거 다 읽다가 내 인생 끝나버리. 그걸 또 읽으면 또 가만히 있나요. 이걸 갖고 누구하고 싸운 게 있어. 그리고 인생 끝나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거는 누가 다루어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 거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생활도라고 이야기해요. 생활도. 불교가 국민 앞에 다가올 때는 생활불교로 다가왔어야 돼요. 그 안에 보면 하나의 단어를 풀어서 생활 속에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.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. 성경도 도경도 그 몇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 생활에 충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. 우리는 홍익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걸 아래킨 게 우리 민족밖에 없고 우리 그 세대밖에 없습니다.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사람들한테 그걸 아래키던 겁니다.